한글자막 by 한효정 히비아 가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니온 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임상교수이자 의학박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포함해 정신과 의사로서 30년 이상 일해온 내가 임상현장에서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진료 내용을 한권으로 엮은 것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지 의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 쉽상이지만 사실 마음과 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므로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치료할 때 수술칼을 들진 않을 뿐 신체적인 면에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 협력하면서 신체적인 면에 관해 환자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야말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음의 병은 몸의 이상 증세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려면 무턱대고 정신안정제 같은 약을 먹기보다는 우선 몸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지는 법이다 몸의 이상 증세는 유전적인 요인도 얼마간 관여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식사나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좋고 나쁨이 몸의 이상 증세에 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약을 쓰지 않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신적인 면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내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에게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라고 조언하면 아무라든 환자의 표정이 확 밝아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몸을 돌보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심신에 부담이 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번 장에서는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식사 제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유점 1. 식사일지를 적는다 2. 당질을 제한한다 3. 지질을 제한한다 4.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5.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나는 섭취 입장의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식사일지를 적도록 한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적는 것이다 식사일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한눈에 파악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매번 토해내고 있는지 절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면 의사에게 식사 지도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이 먹으니 살찌는 게 당연해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곧 살빼기의 첫 관문을 돌파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후에는 설명한 섭식장애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습관부터 고칠지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선택한다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높은 목표를 노려서는 안 된다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치킨을 먹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치킨을 완전히 끊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워분들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단번에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주 7회 먹던 것을 주 6회로 줄이기 시작한다 주 6회 먹기 성공한다면 그 다음으로 주 5회 먹기에 도전하고 주 5회 먹기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으로 주 4회 먹기를 목표로 정한다 변경한 목표치를 일주일 동안 유지했다면 식사량을 줄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이 자신감을 무기로 다음의 목표를 세운다 이처럼 우직한 방법을 거듭하다 보면 조금씩 식생활이 개선이 된다 성인은 평균적으로 당질 60% 지질 25% 단백질 15%의 비율 정도로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 중에서 살 빼기 위해서 줄여야 될 것은 당질과 지질이다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당질은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줄일 수가 있다 또한 당질부터 줄이면 살이 잘 빠진다 왜냐하면 당질이 줄어들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단백질은 근육이나 뼈 등 신체의 핵심 부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줄이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버리면 근육이 작아지고 혈당을 수용할 여력이 사라져서 물질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더욱 살찌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당질과 지질을 너무 줄이면 허기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다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최소한 1g이 필요하다 체중이 63kg라면 하루에 단백질 63g이 필요한 셈이다 당질과 지질을 줄인 만큼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자 한다면 체중 1kg당 1.2에서 1.6g을 기준으로 삶는 것이 좋다 체중이 63kg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이 76에서 100g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경우 한 끼당 25에서 33g에 해당한다 육류나 어패류 계란 콩이나 콩 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 5대 단백질 원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 위에 각 재료로 만든 반찬들을 하루 최소 한 번씩 먹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100g당 단백질 20g 어패류 100g당 단백질 15에서 20g 달걀 1개당 단백질 6g 우유 한 컵당 단백질 7g 섭취할 수가 있다 당질을 줄이려면 주로 주식과 단음식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이나 빵 외에도 국수나 파스타 라면 같은 면유까지 포함한다 한국인은 하루 칼로리의 큰 비중을 주식으로 섭취한다 주식의 당질이 얼마나 많은지는 각 설탕으로 한 사람은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주식은 입에 넣어도 각 설탕처럼 단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전분이라는 형태로 많은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과식하면 혈당치가 높아지고 체지방이 쉽게 쌓인다 각 설탕은 1개당 3g의 당질을 함유한다 그리고 밥 한 그릇에는 각 설탕 18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주식을 먹을 때 자신이 먹고 있는 각 설탕의 개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주식을 얼른 줄여야겠구나 이런 절실한 기분이 들 것이다 현미나 잡곡밥도 영양가는 높지만 당질량은 백미와 비슷함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다 한 끼의 밥으로는 작은 주먹밥 정도의 약만 먹어야 한다 식당에서 덮밥을 시킬 때는 밥을 좀 적게 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한다 요즘에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이 그런 부탁을 거절하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빵에는 당질 외에도 설탕과 마가린도 함유되어 있다 크루아상은 완전히 당질과 버터 덩어리이다 두툼한 식빵 한 장에는 각 설탕이 13개 그리고 작은 크루아상 한 개에는 각 설탕 4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두툼한 식빵 대신 얇은 식빵을 먹고 당질과 지질이 많은 크루아상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엠프티 칼로리이기 때문이다 엠프티 칼로리는 칼로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영양이 텅 비어있는데 칼로리만 가득하나 하는 것이다 주식은 당질 덩어리이긴 해도 당질 외에도 단백질이나 식유소매 등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단 음식은 영양소가 극히 적다 특히 서양 간식은 당질과 함께 지질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살찌기가 좋은 음식이다 감자칩이나 크래커처럼 달지 않은 과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전분 형태로 당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쌀과자처럼 달지 않은 전통과자도 마찬가지이다 덧붙여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감자나 고구마 같은 감자류도 당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나 사과처럼 당질이 많은 것을 가급적 피하고 키이나 딸기처럼 당질이 적은 것을 적당히 섭취한다 가공과일 주스는 단맛이 강하므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생과일은 혈당치 상승을 다소나마 억제하지만 가공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혈당치를 식혜 높인다 꼭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착즙기로 직접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셔야 한다 일주일에 두 번은 치트데이를 활용한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꾸준히 지속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한 달 정도는 간신히 식욕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두세 달까지 버티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치트데이를 설정하는 것이다 치트데이는 다이어트를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나를 가리킨다 속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정해진 식단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루 정도 속고 넘어가는 날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너무 엄격하게 다이어트에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언젠가는 터진다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듯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을 거듭하게 되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찌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요요현상이다 너무 엄격한 다이어트를 지향하고 의도적으로 치트데이를 마련해 적당히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식욕 폭발에 브레이크가 걸려 요요현상을 피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치트데이를 설정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의욕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치트데이는 첫 한 달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에 힘쓴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다이어트 두 달째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다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치트데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트데이라고 해서 새끼 모두 폭식해서는 안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만 골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다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가운데 두 번을 폭식하더라도 나머지 19번을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한다면 다이어트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술을 좋아한다면 밤에 큰 마음을 먹고 식당에 가서 꼬치구이를 안주삼아 술을 들이켜도 좋을 것이다 라면을 좋아한다면 낮에 맛집으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가서 곱빼기 라면을 시켜 먹어도 좋을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빵집으로 달려가 갓 구운 빵을 원하는 만큼 잔뜩 사와서 먹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말에 치트데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서 평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가 있다 다음 치트데이까지만 참다가 저 음식을 꼭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식욕도 조절할 수가 있다 다이어트도 괴롭지 않게 된다 제 3장 욕구를 분산해서 의존을 억제한다 이번 장에서는 제 1장의 식욕 다스리기와 제 2장의 절주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 방법을 알면 식사 제한이나 절주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식욕과 음주욕을 성욕으로 전환해서 욕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에는 식욕과 성욕 수면력 배설력 휴식욕 등이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본능이다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배변 배뇨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종을 보존하지 못해서 인간은 멸종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욕구는 동물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인간의 다양한 문화가 그런 욕구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각성제나 알코올에는 의존성이 있지만 당에는 의존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살찐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음식이나 라면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각성제 술 케이크 라면의 공통점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쾌락이다 각성제를 투약하면 흥분을 느끼고 황호감을 멎을 수가 있다 술을 마시면 황호감과 함께 억제되지 않는 자기애를 느낄 수가 있다 음식을 먹으면 뛰어난 맛을 통해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쾌락이다 인간은 이러한 쾌락을 붙잡으려 약물 낭명 과음 과식에 빠지는 것이다 이로써 의존의 원천이 쾌락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쾌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의존을 고칠 수 있을까 약간 허무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인간은 의존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끊을 수는 없어도 조절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욕구를 끊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그럴듯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탁상공론에 그쳤을 뿐 실혀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각 욕구의 의존성을 약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굳이 욕구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다른 욕구로 넘어가는 스위치를 누르자 젊을 때는 식욕과 성욕이 왕성하고 술이나 노름에도 잘 빠진다 그래서 모든 쾌락에 균등하게 힘이 쏠리게 된다 치우침이 없고 얇고 넓게 욕구가 분산되는 것이다 하나의 욕구에만 힘이 쏠리면 그 쾌락에만 빠져드는 의존이 일어나지만 젊을 때처럼 욕구가 분산된다면 의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의존은 경험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은 의존에 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욕구의 분산이 의존 형성을 억제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떨어지고 성행의 횟수도 감소한다 하지만 식욕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술도 마실 수가 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가능한 욕구만 남고 그런 특정 욕구에만 힘이 쏠리기 마련이다 음주욕이 강한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살게 되고 식욕이 강한 사람은 음식에 중독되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술이나 음식 같은 특정 욕구로 쾌락이 쏠려서 과음과 가식으로 치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간부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생활습관병에 걸리고 만다 어떤 의존이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한편 성의존의 경우에는 피임 도구를 철저히 사용해 성병을 확실히 예방한다면 건강상의 피해는 없다 더구나 성의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도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성행위는 약물보다 의존성이 낮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성행위는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약물의존증에 걸린다면 약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최고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감은 약물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의존성이 낮더라도 쾌력을 분산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의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겠다 A씨는 A씨는 젊을 때 폭음 폭식과 더불어 성행위도 왕성하게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력이 떨어지자 술과 음식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성역은 자의 행위로만 만족하게 되었고 음식에 많은 돈을 쓰느라 노름은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그러는 중에 살이 찌고 몸매가 망가졌다 무슨 일을 하든 귀찮아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면서 폭포처럼 땀이 흘렀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안 좋아졌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당뇨병 일보 직전이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큰 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술을 끊고 식사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했다 A씨는 운동을 시작하자 몸 상태가 좋아지고 살이 빠졌다 몸매도 약간 괜찮아졌고 주변에서 요즘 살 빠지셨네요 요즘 멋져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의존층까지 가지 않았지만 알코올에 대한 의존 경향과 폭식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의존을 끊으려면 욕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젊을 때처럼 욕구를 분산함으로써 하나의 욕구에 의존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욕구를 약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야만 부담없이 실행하기도 쉽다 알코올과 음식 노름 성행위 등으로 쾌락을 분산시켰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알코올이나 음식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성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몸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에 나쁜 알코올과 음식에 대한 욕구만 남고 건강에 좋은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역을 되찾고 성행위를 다시 시작해서 쾌락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성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면 알코올과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가 있다 이 모델은 욕구에는 일정한 용량이 있다는 가설을 토대로 한다 현재 욕구의 총 용량이 10이고 알코올의 6 음식의 3 성역의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자 알코올에는 6의 힘으로 음식에는 3의 힘으로 성역에는 1의 힘으로 의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을 의존성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성역을 올려서 욕구의 총 용량을 알코올의 3 음식의 2 성역의 5로 만들었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알코올의 의존성은 3 음식의 의존성은 1이 감소한다 이 모델에는 하나라도 더 많은 욕구를 집어넣어야 욕구의 총 용량을 분산시켰을 때 각각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그러므로 노름도 욕구를 분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노름으로는 성행위 알코올 음식만큼 커다란 쾌락을 얻지 못한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선술집 대신에 복권 방에나 갈까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가끔씩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느 욕구를 중점에 두는 것이 좋을까 성행위에 대한 의존이라면 건강에 나쁘지 않다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행위를 할 수 없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욕구보다 돈도 덜 든다 반면에 술이나 음식에 의존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 노름은 자칫 큰 돈을 잃을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나는 성욕에 중점을 두면서 욕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성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탄탄해졌다고 느껴지는 시기는 운동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났을 때부터이다 근력운동으로 근육이 붙었다고 느껴지는 시기는 최소 4주가 지나서부터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면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실감할 수 있어서 외발적 동기부여에 의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끈질기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셀프 모니터링이다 셀프 모니터링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평소에 사용하는 수첩 달력 스마트폰 등에 기록을 하면 된다 식사일지나 수면일지도 셀프 모니터링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셀프 모니터링을 하면 자신의 노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전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세 번이나 빼먹지 않고 꾸준히 달렸다 스커트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른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 같은 것이며 모든 일을 지속하는 강력한 운동력이다 처음에는 성과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셀프 모니터링의 핵심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매일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를 재서 기록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몸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실망하거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굳이 성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운동의 내용만을 셀프 모니터링 하길 바란다 몸에 변화가 생기는 1개월 이후에는 성과까지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가 있다 다음은 5장 수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낮 동안에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 밤을 세우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체내의 식의 리듬이 크게 흐트러지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하루 3번의 식사 리듬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사 리듬이 흐트러지면 세포 체내 시계도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특히 아침 식사는 온몸의 체내 시계를 동기화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새끼의 식사는 대략 5시간마다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5시간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5시간 후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 아침 식사를 8시에 했다면 점심 식사는 오후 1시에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간식이나 야식을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일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늦잠을 자버리면 평일에 모처럼 정비해 두었던 체내 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전날에 밤새우는 바람에 10시까지 늦잠을 자버리면 체내 시계는 체내 시계는 뒤로 늦춰지며 어긋난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늦어지고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하는 시차 증후군과 같은 상태이며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 부른다 해외여행을 할 때 시차 증후군이 금방 낫지 않는 것처럼 한 번 흐트러진 체내 시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힘들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더라도 체내 시계가 정상이 될 때까지 2, 3일이 더 걸린다 주말마다 늦잠 자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말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과 같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만성 시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가시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것이 이른바 월요병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애초에 휴일에 늦잠을 잔다는 것은 평일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휴일에 늦잠을 자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평일에 수면 리듬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휴일에 늦잠은 1시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1시간 정도의 늦잠으로는 체내 시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첫 걸음은 아침마다 동일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다 전날 밤에 몇 시에 잠들었든 아침에는 꼭 정해진 시각에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찍 잘 수가 있다 체내 시계는 아침 햇살을 쐬고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에 따라 밤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각이 결정되는 것이다 회사원은 보통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상 시각을 정해둘 것이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일과 같은 시각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산해야 한다 필요한 수면 시간에는 개인 차이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듯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오전에 하품이 나오는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기상 시각과 그에 따른 취침 시각을 조정해서 낮에 졸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오후에 졸음을 쫓으려면 30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잠드는 데 지장이 생기지만 30분 이내라면 그럴 염려가 없다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가만히 있거나 빈둥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종일 외근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업무를 하면 밤에 녹초가 되어 쉽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법이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뿐 아니라 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을 움직이라는 지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뇌이기 때문에 몸을 활발히 움직일수록 뇌가 피곤해지고 졸음을 느끼게 된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뇌를 몇 배나 더 사용한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기분 전환으로 멀리 산책하러 다녀오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낮 동안에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저녁 이후의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는다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한밤중에도 조명을 환히 켜지만 우리의 생체리듬은 밤에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한 원시 시대의 설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체내 시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날이 밝을 때 활동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휴식하는 생활이 바람직하다 매일 아침에 햇볕을 쐬며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고 체내 시계에 알리고 저녁 이후의 강한 빛을 가급적 쐬지 않고 오늘 하루가 끝났다고 체내 시계에 통보하는 것이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기상하면 커튼을 열고 방에 햇빛이 쏟아지게 한다 아침에 날마다 체내 시계를 재조정하려면 5천 넉스의 밝기로 약 1시간 동안 혹은 1만 넉스의 밝기로 약 30분 동안 빛을 쐬야 한다 화창한 아침 창가의 밝기는 1만에서 2만 넉스임으로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사이에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완료가 된다 흐리거나 비오는 날에도 실외의 밝기는 5천에서 1만 넉스 정도이므로 아침에 잠깐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해가 져서 바깥이 어두워지면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쐬어버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제동이 걸리고 그와 함께 체내 시계가 늦춰지면서 밤의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업무 중에 조명을 끄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에 업무가 끝나고 저녁을 먹은 뒤에 거실에서 쉴 때 간접 조명으로 실내의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상가한다 카페인은 뇌 속에 흥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해서 강한 각성 작용을 발휘한다 카페인은 섭취한 뒤에 3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된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성 작용이 4시간에서 5시간이나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카페인에는 인효 작용도 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버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년 건강입니다 저자는 다카시 사카에 출판사는 이너북 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카시 사카에 현재 도쿄에서 히비아 가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니온 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임상 교수이자 의학 박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포함해 정신과 의사로서 30년 이상 일해온 내가 임상 현장에서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진료 내용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지 의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 쉽상이지만 사실 마음과 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므로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치료할 때 수술칼을 들진 않을 뿐 신체적인 면에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 협력하면서 신체적인 면에 관해 환자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야말로 명의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음의 병은 몸의 이상 증세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려면 무턱대고 정신안정제 같은 약을 먹기보다는 우선 몸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지는 법이다 몸의 이상 증세는 유전적인 요인도 얼마간 관여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식사나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좋고 나쁨이 몸의 이상 증세에 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약을 쓰지 않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신적인 면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내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에게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라고 조언하면 아무라든 환자의 표정이 확 밝아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몸을 돌보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심신에 부담이 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1장 식욕 다스리기 이번 장에서는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식사 제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유점 1. 식사일지를 적는다 2. 당질을 제한한다 3. 지질을 제한한다 4.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5.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5. 섭취장애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식사일지를 적도록 한다 6. 어떤 음식을 먼저 먹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적는 것이다 6. 식사일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6. 한눈에 파악한다면 7.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지 7.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7. 매번 토해내고 있는지 7. 절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7.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면 8.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면 9. 의사에게 식사 지도를 받지 않아도 9. 이렇게나 많이 먹으니 10. 살찌는 게 당연해 10.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다 10. 이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10. 곧 살빼기의 첫 과문을 10. 돌파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10. 이유에는 설명한 섭식장애와 마찬가지로 11. 어떤 식습관부터 고칠지 11.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선택한다 12.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12.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높은 목표를 노려서는 안 된다 12.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치킨을 먹는 사람이 12. 이제부터는 치킨을 완전히 끊어야지 12. 이런 목표를 세워본 들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12. 단번에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13. 주 7회 먹던 것을 주 6회로 줄이기 시작한다 13. 주 6회 먹기 성공한다면 13. 그 다음으로 주 5회 먹기에 도전하고 14. 주 5회 먹기에 성공한다면 14. 그 다음으로 주 4회 먹기를 목표로 정한다 15. 변경한 목표치를 일주일 동안 유지했다면 15. 식사량을 줄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15. 이 자신감을 무기로 다음의 목표를 세운다 16. 이처럼 우직한 방법을 거듭하다 보면 16. 조금씩 식생활이 개선이 된다 16. 성인은 평균적으로 당질 60%, 지질 25%, 단백질 15%의 비율 정도로 칼로리를 섭취한다 16. 이 중에서 살빼기 위해서 줄여야 될 것은 당질과 지질이다 16.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17. 당질은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7. 마음만 먹으면 쉽게 줄일 수가 있다 17. 또한 당질부터 줄이면 살이 잘 빠진다 18. 왜냐하면 당질이 주돌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18.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19. 단백질은 근육이나 뼈 등 신체의 핵심 부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9. 단백질을 과도하게 줄이면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 19.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버리면 19. 근육이 작아지고 혈당을 수용할 여력이 사라져서 19. 물질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더욱 살찌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20.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20. 당질과 지질을 너무 줄이면 허기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다 21.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최소한 1g이 필요하다 22. 당질과 지질을 줄인 만큼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자 한다면 최종 1kg당 1.2에서 1.6g을 기준으로 삶는 것이 좋다 22. 체중이 63kg이라면 하루의 단백질이 76에서 100g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다 23.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경우 한 끼당 25에서 33g에 해당한다 24. 육류나 어페료, 계란, 콩이나 콩 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 5대 단백질 원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 25. 위에 각 재료로 만든 반찬들을 하루 최소 한 번씩 먹는 것이 중요하다 25. 육류 100g당 단백질 20g, 어페료 100g당 단백질 15에서 20g, 달걀 1개당 단백질 6g, 우유 1컵당 단백질 7g 섭취할 수가 있다 25. 당질을 줄이려면 주로 주식과 단음식을 줄여야 한다 26. 여기서 주식이란 밥이나 빵 외에도 국수나 파스타, 라면 같은 면유까지 포함한다 27. 한국인은 하루 칼로리의 큰 비중을 주식으로 섭취한다 27. 주식의 당질이 얼마나 많은지는 각 설탕으로 한 사람은 명확히 알 수가 있다 28. 주식은 입에 넣어도 각 설탕처럼 단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29. 전분이라는 형태로 많은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29. 따라서 주식을 과식하면 혈당치가 높아지고 체지방이 쉽게 쌓인다 30. 각 설탕은 1개당 3g의 당질을 함유한다 30. 그리고 밥 한 그릇에는 각 설탕 18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30. 이처럼 주식을 먹을 때 자신이 먹고 있는 30. 각 설탕의 개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30. 주식을 얼른 줄여야겠구나 이런 절실한 기분이 들 것이다 31. 현미나 잡곡밥도 영양가는 높지만 당질량은 백미와 비슷함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다 31. 한 끼의 밥으로는 작은 주먹밥 정도의 양만 먹어야 한다 31. 식당에서 덮밥을 시킬 때는 밥을 좀 적게 주세요라고 미리 부탁을 한다 31. 요즘에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이 그런 부탁을 거절하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다 32. 빵에는 당질 외에도 설탕과 마가린도 함유되어 있다 33. 크루아상은 완전히 당질과 버터 덩어리이다 32. 두툼한 식빵 한 장에는 각 설탕이 13개 그리고 작은 크루아상 한 개에는 각 설탕 4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33. 다이어트 기간에는 두툼한 식빵 대신 얇은 식빵을 먹고 당질과 지질이 많은 크루아상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34. 단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엠프티 칼로리이기 때문이다 35. 엠프티 칼로리는 칼로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36. 영양이 텅 비어있는데 칼로리만 가득하나 하는 것이다 36. 주식은 당질 덩어리긴 해도 당질 외에도 단백질이나 식유소매 등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36. 하지만 단 음식은 영양소가 극히 적다 37. 특히 서양 간식은 당질과 함께 지질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살찌기가 좋은 음식이다 37. 감자칩이나 크래커처럼 달지 않은 과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전분 형태로 당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37. 쌀과자처럼 달지 않은 전통과자도 마찬가지이다 38. 덧붙여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감자나 고구마 같은 감자류도 당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39.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나 사과처럼 당질이 많은 것을 가급적 피하고 40. 키이나 딸기처럼 당질이 적은 것을 적당히 섭취한다 40. 가공과일 주스는 단맛이 강하므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고 40.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생과일은 혈당치 상승을 다소나마 억제하지만 41. 가공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혈당치를 식혜 높인다 41. 꼭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41. 착즙기로 직접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셔야 한다 42. 일주일에 두 번은 치트데이를 활용한다 43.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꾸준히 지속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다 44.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45. 한 달 정도는 간신히 식욕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46.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두세 달까지 버티기는 매우 힘들다 46. 그래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겠다 46. 그것은 바로 치트데이를 설정하는 것이다 47. 치트데이는 다이어트를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가리킨다 47. 속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 48. 정해진 식단을 잘 지켜야 되지만 48. 하루 정도 속고 넘어가는 날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48. 너무 엄격하게 다이어트에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언젠가는 터진다 49.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듯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을 거듭하게 되고 49.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찌기도 한다 49. 이것이 바로 요요현상이다 50. 너무 엄격한 다이어트를 지향하고 50. 의도적으로 치트데이를 마련해 적당히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51. 식욕 폭발의 브레이크가 걸려 요요현상을 피할 수가 있다 51. 처음부터 치트데이를 설정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51.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의욕이 감소하기도 한다 51. 그러므로 치트데이는 첫 한 달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에 힘쓴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52. 다이어트 두 달째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다 52.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52.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치트데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52. 치트데이라고 해서 세 끼 모두 폭식해서는 안 된다 52.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만 골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다 52.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가운데 두 번을 폭식하더라도 52. 나머지 19번을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한다면 다이어트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53. 술을 좋아한다면 밤에 큰 마음을 먹고 식당에 가서 꼬치구이를 안주삼아 술을 들이켜도 좋을 것이다 54. 라면을 좋아한다면 낮에 맛집으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가서 곱빼기 라면을 시켜 먹어도 좋을 것이다 55.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빵집으로 달려가 갓 구운 빵을 원하는 만큼 잔뜩 사와서 56. 먹는 것도 좋을 것이다 57. 주말에 치트데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서 평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가 있다 57. 다음 치트데이까지만 참다가 저 음식을 꼭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식욕도 조절할 수가 있다 58. 다이어트도 괴롭지 않게 된다 58. 욕구를 분산해서 의존을 억제한다 59. 이번 장에서는 제1장의 식욕 다스리기와 제2장의 절주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 방법을 알면 식사 제한이나 절주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59. 간단히 말하면 식욕과 음주욕을 성욕으로 전환해서 욕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60. 인간의 욕구에는 식욕과 성욕, 수면욕, 배설력, 휴식욕 등이 있다 61. 이러한 욕구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본능이다 61.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배변 배뇨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62.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종을 보존하지 못해서 인간은 멸종한다 63. 그러므로 이 모든 욕구는 동물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다 64. 다만 인간의 다양한 문화가 그런 욕구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다 65. 앞에서 각성제나 알코올에는 의존성이 있지만 당에는 의존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66. 하지만 살찐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음식이나 라면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66. 각성제, 술, 케이크, 라면의 공통점은 대체 무엇일까? 66. 그것은 바로 쾌락이다 66. 각성제를 투약하면 흥분을 느끼고 황홀감을 얻을 수가 있다 67. 술을 마시면 황홀감과 함께 억제되지 않는 자기애를 느낄 수가 있다 67. 음식을 먹으면 뛰어난 맛을 통해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 68. 이 모든 것은 쾌락이다 68. 인간은 이러한 쾌락을 붙잡으려 약물낭용, 과음, 과식에 빠지는 것이다 69. 이로써 의존의 원천이 쾌락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69. 그러면 이 쾌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의존을 고칠 수 있을까? 69. 약간 허무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인간은 의존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70.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70.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끊을 수는 없어도 조절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0. 지금까지 욕구를 끊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그럴듯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70. 탁상공론에 그쳤을 뿐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70. 하지만 각 욕구의 의존성을 약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71. 굳이 욕구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71. 다른 욕구로 넘어가는 스위치를 누르자 71. 젊을 때는 식욕과 성욕이 왕성하고 술이나 노름에도 잘 빠진다 71. 그래서 모든 쾌락에 균등하게 힘이 쏠리게 된다 71. 치우침이 없고 얇고 넓게 욕구가 분산되는 것이다 72. 하나의 욕구에만 힘이 쏠리면 그 쾌락에만 빠져드는 의존이 일어나지만 72. 젊을 때처럼 욕구가 분산된다면 의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73. 의존은 경험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은 74. 의존에 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74. 이러한 욕구의 분산이 의존 형성을 억제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 75.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떨어지고 성행위 횟수도 감소한다 75. 하지만 식욕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76. 술도 마실 수가 있다 76. 이처럼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가능한 욕구만 남고 그런 특정 욕구에만 힘이 쏠리기 마련이다 76. 음주욕이 강한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살게 되고 76. 식욕이 강한 사람은 음식에 중독되어 살게 된다 76.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술이나 음식 같은 특정 욕구로 쾌락이 쏠려서 과음과 가식으로 치닫게 된다 76. 결과적으로 간부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생활습관병에 걸리고 만다 77. 어떤 의존이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77. 한편 성의존의 경우에는 피임 도구를 철저히 사용해 성병을 확실히 예방한다면 건강상의 피해는 없다 77. 더구나 성의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도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8. 적어도 성행위는 약물보다 의존성이 낮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78. 성행위는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 79. 하지만 약물의존증에 걸린다면 약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80. 그런데 최고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감은 약물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80. 그러므로 성행위는 의존성이 낮더라도 쾌력을 분산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80. 여기에서 의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겠다 80. A씨는 젊을 때 폭음, 폭식과 더불어 성행위도 왕성하게 했다 80.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력이 떨어지자 술과 음식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80. 성욕은 자의 행위로만 만족하게 되었고 80. 음식에 많은 돈을 쓰느라 노름은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80. 그러는 중에 살이 찌고 몸매가 망가졌다 81. 무슨 일을 하든 귀찮아졌고 81.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면서 폭포처럼 땀이 흘렀다 81.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안 좋아졌고 81.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당뇨병 일보 직전이었다 81. 의사는 이대로 두면 큰 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81. 술을 끊고 식사 제안을 해야 합니다 81. 이렇게 조언했다 81. A씨는 운동을 시작하자 몸 상태가 좋아지고 살이 빠졌다 81. 몸매도 약간 괜찮아졌고 주변에서 81. 요즘 살 빠지셨네요? 요즘 멋져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81. A씨는 의존증까지 가지 않았지만 81. 알콜에 대한 의존 경향과 폭식을 보였다 81.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81. 앞에서 의존을 끊으려면 욕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81. 젊을 때처럼 욕구를 분산함으로써 81. 하나의 욕구에 의존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81. 이때 욕구를 약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81.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81. 그렇게 해야만 부담없이 실행하기도 쉽다 81. 알콜과 음식, 노름, 성행위 등으로 81. 쾌락을 분산시켰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81. 알콜이나 음식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81. 성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몸에 나쁘지 않고 81. 오히려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81. 건강에 나쁜 알콜과 음식에 대한 욕구만 남고 81. 건강에 좋은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1. 성역을 되찾고 성행위를 다시 시작해서 81. 쾌락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81. 성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면 81. 알콜과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가 있다 81. 이 모델은 81. 욕구에는 일정한 용량이 있다는 가설을 토대로 한다 81. 현재 욕구의 총 용량이 10이고 81. 알콜의 6, 음식의 3, 성역의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자 81. 알콜에는 6의 힘으로 81. 음식에는 3의 힘으로 81. 성역에는 1의 힘으로 81. 의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1. 이 힘을 의존성이라고 정의하자 81. 이때 성역을 올려서 81. 욕구의 총 용량을 81. 알콜의 3, 음식의 2, 성역의 5로 만들었다고 하자 81. 이렇게 하면 81. 알콜의 의존성은 3, 음식의 의존성은 1이 감소한다 81. 이 모델에는 81. 하나라도 더 많은 욕구를 집어넣어야 81. 욕구의 총 용량을 분산시켰을 때 81. 각각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81. 그러므로 노름도 81. 욕구를 분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81. 다만 노름으로는 성행위, 알콜 81. 음식만큼 커다란 81. 쾌락을 얻지 못한다 81.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81. 선술집 대신에 81. 복권 방에 나갈까? 81.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81. 가끔씩 활용하는 것이 좋다 81. 그렇다면 81. 어느 욕구를 중점에 두는 것이 좋을까? 81. 성행위에 대한 의존이라면 건강에 나쁘지 않다 81.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81. 성행위를 할 수 없다 81. 본인 하기에 따라서는 81. 다른 욕구보다 돈도 덜 든다 81. 반면에 술이나 음식에 의존하는 것은 81. 몸에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 81. 노름은 자칫 큰 돈을 잃을 위험성도 있다 81. 그래서 나는 성욕에 중점을 두면서 81. 욕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1. 건강한 성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81.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81.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81.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탄탄해졌다고 81. 느껴지는 시기는 81. 운동을 시작하고 81. 운동을 시작하고 81. 3주가 지났을 때부터이다 81. 근력운동으로 81. 근육이 붙었다고 느껴지는 시기는 81. 최소 4주가 지나서부터이다 81.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면 81.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실감할 수 있어서 81. 외발적 동기부여에 의해 81.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 81.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81. 운동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82. 어떻게든 82. 끈질기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82. 그러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83. 셀프 모니터링이다 84. 셀프 모니터링은 84.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84. 평소에 사용하는 수첩, 달력, 스마트폰 등에 85. 기록을 하면 된다 85. 식사일지나 수면일지도 84. 셀프 모니터링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85. 셀프 모니터링을 하면 85. 자신의 노력을 85. 눈에 보이는 형태로 파악할 수가 있다 85. 그리고 이전 기록을 보면서 85. 이렇게 달리기를 못했는데 85. 이번 주에는 세 번이나 85. 빼먹지 않고 꾸준히 달렸다 85. 스쿼트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85.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85.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른다 85. 자기 효능감은 85.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85. 이런 자신감 같은 것이며 85. 모든 일을 지속하는 강력한 운동력이다 85. 처음에는 성과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85. 셀프 모니터링의 핵심이다 85.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85. 매일 체중이나 체중양 지수를 재서 기록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85.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85.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85. 몸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85. 실망하거나 85.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뿐이다 85. 그러므로 적어도 1개월 동안은 85. 굳이 성과에 눈을 돌리지 말고 86. 운동의 내용만을 셀프 모니터링 하길 바란다 86. 몸에 변화가 생기는 1개월 이후에는 87. 성과까지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가 있다 87. 다음은 5장 87. 수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88.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88.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88. 낮 동안에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8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9.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 89. 밤을 세우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진다 89. 그러면 체내의 시계 리듬이 크게 흐트러지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90. 하루 세 번의 식사 리듬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0. 식사 리듬이 흐트러지면 세포 체내 시계도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91. 특히 아침 식사는 온몸의 체내 시계를 동기화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91. 새끼의 식사는 대략 5시간마다 하는 것이 좋다 91.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5시간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5시간 후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 91. 아침 식사를 8시에 했다면 점심 식사는 오후 1시에 91.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91. 그 외의 시간대에는 간식이나 야식을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 91.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91. 휴일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늦잠을 자버리면 91. 평일에 모처럼 정비해 두었던 체내 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91.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전날에 밤새우는 바람에 91. 10시까지 늦잠을 자버리면 체내 시계는 뒤로 늦춰지며 어긋난다 91.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늦어지고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진다 91. 이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하는 시차증후군과 같은 상태이며 91. 사회적 시차증후군이라 부른다 91. 해외여행을 할 때 시차증후군이 금방 낫지 않는 것처럼 한 번 흐트러진 체내 시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힘들다 91.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더라도 체내 시계가 정상이 될 때까지 2, 3일이 더 걸린다 91. 주말마다 늦잠 자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말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과 같다 91.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만성 시차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91. 이런 상태에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가시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91. 이것이 이른바 월요병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91. 애초에 휴일에 늦잠을 잔다는 것은 평일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91. 휴일에 늦잠을 자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평일에 수면 리듬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91. 휴일에 늦잠은 1시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91. 1시간 정도의 늦잠으로는 체내 시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91.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91.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첫걸음은 아침마다 동일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다 91. 전날 밤에 몇 시에 잠들었든 아침에는 꼭 정해진 시각에 일어난다 91.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찍 잘 수가 있다 91. 체내 시계는 아침 햇살을 쐬고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91.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에 따라 밤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각이 결정되는 것이다 91. 회사원은 보통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상 시각을 정해둘 것이다 91.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일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1. 이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산해야 한다 91. 필요한 수면 시간에는 개인 차이가 있고 91. 앞에서 설명했듯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91. 오전에 하품이 나오는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91. 기상 시각과 그에 따른 취침 시각을 조정해서 낮에 졸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91. 오후에 졸음을 쫓으려면 30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91. 30분 이상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잠드는 데 지장이 생기지만 30분 이내라면 그럴 염려가 없다 91.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91.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가만히 있거나 빈둥거리지 말고 91.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91. 종일 외근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업무를 하면 밤에 녹초가 되어 쉽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법이다 91.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뿐 아니라 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91. 근육을 움직이라는 지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뇌이기 때문에 91. 몸을 활발히 움직일수록 뇌가 피곤해지고 졸음을 느끼게 된다 91.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91.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뇌를 몇 배나 더 사용한다 92.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를 타는 대신 92. 계단을 오르거나 기분 전환으로 멀리 산책하러 다녀오는 등 93. 이러한 방법으로 낮 동안에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93.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저녁 이후의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는다 94.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한밤중에도 조명을 환히 켜지만 94.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밤에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한 원시 시대의 설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94. 체내 시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날이 밝을 때 활동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휴식하는 생활이 바람직하다 95. 매일 아침에 햇볕을 쐬며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고 체내 시계에 알리고 95. 저녁 이후의 강한 빛을 가급적 쐬지 않고 오늘 하루가 끝났다고 체내 시계에 통보하는 것이다 95.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기상하면 커튼을 열고 방에 햇빛이 쏟아지게 한다 96. 아침에 날마다 체내 시계를 재조정하려면 5000 넉스의 밝기로 약 1시간 동안 96. 혹은 1만 넉스의 밝기로 약 30분 동안 빛을 쐬야 한다 97. 화창한 아침 창가의 밝기는 1만에서 2만 넉스이므로 97.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사이에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완료가 된다 97.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실외의 밝기는 5000에서 1만 넉스 정도이므로 97. 아침에 잠깐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97. 해가 져서 바깥이 어두워지면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7. 빛을 쐬어버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제동이 걸리고 97. 그와 함께 체내 시계가 늦춰지면서 밤의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97. 업무 중에 조명을 끄기는 어려울 것이다 97. 그 대신에 업무가 끝나고 저녁을 먹은 뒤에 거실에서 쉴 때에 98. 간접 조명으로 실내의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9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상가한다 99. 카페인은 뇌 속에 흥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해서 강한 각성 작용을 발휘한다 99. 카페인은 섭취한 뒤에 3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된다 99.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성 작용이 4시간에서 5시간이나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99. 카페인하는 인효 작용도 있다 99. 밤에 잠자기 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버리기도 한다 99.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99.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99.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99.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99.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99.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